유해 환경이 제거가 되고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또 노후한 이미지가 활발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서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의 가치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곳이 이곳 전농동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농동이라고 하면 최근에야 전농 답심리 뉴타운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낯선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청량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곳 전농동 청량리역 주변 지역은 과거부터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1호선 경위중앙선 또 KTX 청량리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분당선까지 연결이 됐죠. 그래서 현재 총 4개의 철도 노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와 광화문 등 도심권 업무 지역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분당선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강남권과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 30개 이상의 시 내외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내부순환로와 또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역시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등과 같은 이런 대형 쇼핑시설에다가 경동시장 또 청량리정합시장 등 재래시장까지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역시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거주 수요들이 이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게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전농동 지역을 대표하는 거주 수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수요인데 전농동 주변으로는 총 5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의 숫자도 도합 3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숫자의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 만큼 그만큼 대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인들의 수요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심 업무 지역까지는 약 10분, 강남 업무 지역까지는 약 2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해서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나 도심권이나 강남권의 높은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전농동 지역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요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젊은 층이면서 주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주거 비용을 선호하고 어떤 이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않으려는 특징 때문에 주택의 형태로 볼 때 원룸 내지는 1.5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월세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농동 지역은 용산 지역과 비슷할 정도로 호재도 굉장히 많고 바뀌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수많은 호재들 중에 우선적으로 교통의 호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GTX C노선과 B노선 조성 사업이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GTX C노선과 B노선이 지나가는 GTX의 더블 역세권으로 현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GTX 노선들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가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즉 경제성 조사를 통과해서 2021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GTX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전농동 지역은 기존의 4개의 철도 노선에 2개의 노선이 추가가 되면서 총 6개의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지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동북권의 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기존의 청량리 588이라고 불리던 청량리 4구역도 현재 철거가 모두 끝나고 고층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량리역 앞에 비주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전농동과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해 환경이 제거가 되고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또 노후한 이미지가 활발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서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의 가치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곳이 이곳 전농동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농동 지역 지역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